그래서 유대인 졸부들이 푸틴이 집권했을 때 러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걸 다 눌러버렸죠 눌러버리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공장 소유권을 갖고 오든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씩 떼서 주든지 중요한 공장들 기간산업은 국유화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열광하죠 그리고 푸틴의 지금 포지셔닝을 보면 사실 러시아 답 없는 나라입니다 암담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고요 인구뿐만 아니라 GDP도 감소하죠 러시아 전체의 GDP가 대한민국보다 낮아요 이런 상태에서 자원부국 러시아가 그래도 나라꼴 유지하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걸 하고 있다는 존재 이유가 있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푸틴 저 마피아 백그라운드 뭐라고 욕해도 좋고 저도 절반점은 욕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큰 마피아들 큰 조폭들 다 날리니까 동네 중딩 고딩 애들이 수없이 생겨서 날뛰는 바람에 이제는 단속도 안 된다 이게 강력계 강력반의 조직범죄에 다루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성향 전체를 줄이는 그런 구조적인 조치를 안 하고 단속에 의해서 큰 놈을 쳐버리면 생태계가 큰 놈이 관리하던 생태계에서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말 쥐방울만한 것들이 무수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그런 생태계를 확 바뀌어버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 저거 아니에요 성매매 단속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되던 사창가 지역들을 다 단속을 하고 나니까 이 성매매가 막 오피스텔로 기어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져갖고 이제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그런 풍선효과가 있다고요 러시아의 다른 말로 하면 푸틴은 저건 진짜 국가 넘버원 마피아입니다 국가 넘버원 마피아인데 그 넘버원 마피아가 러시아가 나락골이라도 갖추고 돌아가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 정도로 암담한 나라입니다 이런 자라고 해요 푸틴이란 자가 그런데 바이든이 거기다 대고 푸틴을 대고 푸틴은 영혼이 없는 살인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악의 제국, 악의 축 이런 발언들이 레이건 때 나오고 부시 때 나왔지만 그 당시에 러시아 지배자를 두고 저거 살인자다? 영혼이 없다? 이렇게는 공격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바이든은 어쩌면 글로발리스트들의 영혼한 최대 악당 글로발리스트들은 항상 최대 악당을 러시아로 하죠 이걸 제일 잘 보여준 게 어떤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뉴욕타임스과 워시톤 포스트에 폴 크루그만이 뉴욕타임스과 워시톤 포스트에 쓴 칼럼을 봤을 때 이게 정확히 드러나요 이게 트럼프가 반소에서 반 러시아 반소 반 러시아에서 거기는 좀 그냥 옆구리로 빼두고 걔들은 어차피 자원파라서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미국에서 쉐일 혁명에 의해서 미국이 에너지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 순간 걔들은 그냥 말 듣게 돼 있는 애들이야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게 트럼프 관점이거든요 걔들은 옆으로 빼두고 중국을 향해서 겨냥을 하니까 폴 크루그만 원로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논조가 딱 이거예요 너 이 건방진 놈아 그게 이제 2017년 18년이니까 18년이니까 1945년부터 따지면 55년에 18년 더 하면 한 70년 아니에요? 70년 세월이죠 너 이 건방진 놈아 지난 70년 동안 미국은 소련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아서 해왔고 그거 주적이라는 관점에서 서유럽을 우리의 동맹으로 삼고 이랬는데 네가 불과 임기 4년짜리 대통령이 돼서 그걸 포커스를 옮겨 이쪽으로 시건방진 놈아 이러한 논조로 쓰더라 왜 크루그만이 제가 엄청 놀랐어요 당연한 건데 아니 지금 러시아의 GDP가 대한민국보다 낮아졌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진짜 답안 나오는 상황이 된 게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를 붙잡고 최대 악당 미국의 주적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파트너로 해서 가야 돼 이 스토리 비슷한 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저자들의 기본 관점이에요 이거가 그 쫓겨난 그 트럼프 때 쫓겨난 그 저기 뭐야 그 국방장관 매티스가 이런 거라고요 왜 소련에 대한 소련의 앞잡인 시리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전쟁하지 않고 뒤로 빨라 그래 거기서 시리아는 소련의 중동 파트너거든요 지금 시리아와 터키가 시리아는 그냥 꼬붕이고 터키는 파트너가 됐어요 러시아에 그거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매티스 입장이었는데 그거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충돌 일으켜서 매티스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매티스도 저런 관점인 거예요 영원한 최대 악당 영원한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 따라서 중국은 봐줘야 돼 이렇게 되는 이 로직이거든요 이 로직을 너무 다시 그리워한 나머지 바이든이 저런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발언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친중반서야 친중반러야 라고 나갈 수 있냐 이거 다시 한번 친중반서 다시 한번 친중반러를 할 수 있냐 못해요 바이든도 이제 강 건너 산 건너 계곡 건너 바다 건너 왔단 말이에요 다시 뒤로 못 돌아가요 이제 못 돌아갑니다 바이든 아니라 바이든 하라베르도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일종의 투정 앨러지 미련에서 나오는 발언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미련에서 나오는 발언이 정말 미련한 거죠 앞에 미련은 집착을 뜻하고 뒤에 미련은 머리가 아무리 그런 미련을 갖고 있다 그래도 집착을 갖고 있다 그래도 저걸 상대한 국가지도자에 대해서 영혼이 없는 살인자 이게 말이 되나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중동 터키의 우스갯거리가 되죠 그 발언 나올 무렵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서 앞으로 깊게 협력한다라는 그런 회담했고요 러시아는 중동평화와 유가안정의 결정적 발언권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저기가 굉장히 발언권이 높은 나라예요 러시아가 백해무익한 폭언이죠 바이든의 폭언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반은 굉장히 쿨합니다 러시아 집권당의 고위인사는 바이든은 침해다 디멘티드라고 했어요 침해다 푸틴은 푸틴이 말 참 잘해요 I wish him good health in the days to come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앞으로 건강하게 바래 다른 말을 했어요 제 병든 놈 아니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 이게 러시아의 어린애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나 봐요 죄 지은 놈이 넘보고 죄 지었다 하네 죄 지은 놈이 넘보고 죄 지었다 하네 넘보고 죄 지었다 하는 놈이 죄 지은 놈 이런 노래를 부르나 봐요 영어로 번역하면 he who said it did it 다른 사람 보고 범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러니까 푸틴이 그렇게 죄 지은 놈이 넘보고 죄 지었다 하네 넘보고 죄 지었다 하네 하는 놈이 죄 지은 놈 이렇게 말했어요 푸틴이 다시 말하자면 네가 나보고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잖아 너가 살인자야 인마 아무튼 세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저게 단순히 미련일까 집착일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뒤집어서 일단은 지금 바이든이 밀고 나가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일한숨통 튀어주고 미국의 쉐일 생산을 기세를 꺾는 것 이건 바이든 정책이에요 일한숨통 튀어주기는 지금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아랍이 딱 결합해서 미국이 jcpo에 이란숨통 튀어주는 그 딜에 들어가면 우리는 칠 거야 우리는 러시아랑 손을 잡든 이렇게 관계하는 편에서 우리는 이란 친다 이렇게 지금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어서 바이든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될 텐데 어쨌든지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란을 숨통을 튀어줘서 이란이 중국과 손잡고 중동 전체를 교란하는 상황이 오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랍이 러시아랑 가까워지죠 그러면 아랍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옵니다 이건 거꾸로 아랍 러시아가 시장 점유율 전쟁을 대판 벌린 게 2년 전 4월 달이에요 그때가 피크인데 시장 점유율 전쟁 피크 그때 배럴당 20달러 미만까지 폭락했습니다 지금은 배럴당 60달러 초반입니다 이 정도는 적정선이에요 40달러 후반 50달러 60달러 초반 이 한 20불 대역이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럼 유가도 많이 저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쉐일 석유 개발도 적당히 되고 러시아도 크게 손해 안 보고 사우디도 크게 손해 안 보고 이 선이 아마 그 타협선이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 대역이 배럴당 한 40달러 후반에서 60달러 초반 대역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소비자도 크게 부담 없고 그래서 2020년 4월 죄송합니다 시장 점유율 전쟁 피크가 2020년 4월 했습니다 18년이 아니라 배럴당 20달러 미만 떨어졌고 그 덕분에 또 팬데믹 덕분에 2020년 아람코 아람코는 국영 사우디 석유회사죠 아람코의 순익이 우리로 치면 60조 원이 안 났어요 이거는 아람코가 정상적으로 누리는 순익의 반토막이에요 1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반토막 나 버렸어요 120조 원 130조 원 정도 되는데 아람코의 정상적 순익 규모가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얼마나 국제 유가 결정에 결정적인 국제 유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그런 러시아가 아랍이랑 담압을 하죠 아랍이랑 담압을 하면 유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국내에다 대군은 셰일 석유 생산을 브레이크를 걸죠 기후변화를 내세워서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글로벌 오일 카르텔 부시 가문 이런 자들이 이익을 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일 게임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러시아로 넘겨주는 이런 황당한 짓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동맹이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죠 나라를 기술을 팔아먹고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이 기후변화 내세워가지고 원전 클린 에너지 내세워서 원전을 닫아 걸므로서 국내 최대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인 한국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트럼프가 임기 말까지 딱 이스라엘 아랍 동맹체제를 만들어 줬는데 이걸 통째로 러시아 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러시아랑 잘 지내려고 러시아랑 관계가 더 나빠지면서 저절로 필요하게끔 뭘 위해서 이란을 들어서 중국에 바치고 극제 석유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들고 기후변화를 내세워서 또 석유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가게 만들고 석유 생산 억제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오일 카르텔이 돈 벌게 만들어주고 또 중동이 불안전해지니까 하시라도 미국 군산복합체가 중동 가서 돈 벌 수 있도록 또 자기 형도 가서 또 집 재서 돈 벌 수 있겠죠 자기 형제 바이든은 자기 형제 건설 경험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라크 가서 집 엄청 많이 지어가지고 떼돈 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죠 미국의 백신 접종 미국에서 코로나 터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저 모더나에 이어서 얀슨 백신이 시작됐죠 얀슨 백신 한 번만 맞죠 얀슨 백신은 바이럴 벡터 방식이죠 그러니까 DNA 방식입니다 파이저 모더나는 mRNA 방식이고 전슨은 전슨이 얀슨의 모 회사죠 2월 말에 오케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얀슨 거를 맞은 사람이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미국이 얀슨은 한 번 맞는 거고 파이저 모더나는 두 번 맞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두 번이건 한 번이건 접종이 완료된 거예요 파이저 모더나를 기준으로 해서는 두 번 맞은 사람 얀슨 기준으로는 한 번 맞은 사람이 몇 명이냐 4천 3백만 명입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 3억 3천만에 한 13% 되고요 성인의 16%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40% 정도가 이미 접종이 완료된 겁니다 3월 22일까지 1억 2천만 샷을 놨습니다 바이든은 이게 다 자기 업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천만에요 지금 매일 한 250만 샷 놓고 있는데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매일 100만 샷 체제로 올라섰었습니다 트럼프 때 이 속도로 가면 7월 말 혹은 늦어도 8월 초쯤에는 미국에 집단 면역이 생길 듯 합니다 2억 명 안팎이 접종이 완료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집단 면역 상태에서는 여름부터 정치 활성화가 엄청나게 거세지겠죠 미국 사람들이 이거 겁 안 내고 막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역시 겁내서 안 나오고 있거나 겁내서 소극화된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또 이 사람들까지 다 정치적 발언하고 정치적 행동한다는 얘기에요 참고로 일본은 화이자 건을 이미 1억 샷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전체 인구의 40%에 대해서 두 번 접종할 수 있는 분량쯤 되겠죠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쯤 되면 일본 전체 인구의 40%가 넘을 겁니다 일본이 한 1억 2천만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데나 좀 더 들어오고 저기에 얀센 좀 더 들어오면은 일본은 추정컨대 90월경 가을이면은 아주 좋은 양질의 백신을 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이 코로나 사랑에 빠졌고요 문재인 정부의 보건사회부 사람들이 11월 초까지도 중국 백신 운운했던 사람들이죠 코로나 사랑, 중국 백신, 중국 시노팜 사랑에 빠져서 중국 사랑에 빠져서 실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저항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요새 좀 이상증후권이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이 완전히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용어로 제1선 도시라고 부를 겁니다 영어로는 퍼스트 티어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제1선 도시 이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부동산 과열지구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샹하이, 샌첸, 광저우 뭐 이런 데들입니다 제1선 도시 해안 지역의 일부 제1선 도시에서는 어마무시한 과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럼 뭐냐 유령 도시가 돼 있어요 완전히 분양이 안 돼서 완전히 입주로 안 해서 완전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울 상태에서 기업들의 중국 탈출이 이제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전자 광동 휘주 스마트폰 공장 폐쇄 사건인데요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장도 폐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휘주의 수입 수출이 수입이 77.4% 줄었고 수출이 89.5%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타이완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까지 중국으로부터 이탈해가는 현상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미국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드웨어 생산이 꽤 있어요 구글도 하드웨어 생산이 있습니다 애플 이런 데들이 중국으로부터 이탈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광동 휘주 시정부 내부 문건을 몇 문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팬데믹에 대해 한중일이 함께 싸운다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역경제로 끌어들여야 한다 시정부 문서예요 시정부 문서 또 읽어드릴게요 한국 일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고려에서뿐 아니라 일로 일대를 동아시아에서 실현한다라는 정치적 고려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휘주의 세계 5개 도시 우호도시 중에 오직 한국의 성남시만 활발한 상태이다 왜 아니겠어요 이재명 씨가 아마 업적을 그렇게 남겼겠죠 이재명 씨랑 의무량으로 그걸 많이 지원하는 말못할 기업 말못할 비즈니스라는 기업의 서버들은 중국에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유재일 대표가 말하는데 저는 겁이 나서 어떤 기업인지는 얘기 안 하겠고 유재일 대표가 잘 얘기하시겠죠 자 요약을 해볼게요 대회전 이거 금요일 날 제가 조성환 박사님 모시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림이 좋아서 오늘 한 번 더 써먹겠습니다 간단하게 승부 결정은 2022년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마가 트럼프 진영과 글로발리스트 카르텔 사이에는 정치 내전이 붙고 있죠 글로발리스트 카르텔은 아까 글로발리스트 카발 음모 세력 또 워싱턴 수험프 악마의 내래티브 사제들 또 중국 ccp PLA 중국 ccp는 공산당이고 PLA는 인민해방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을 합쳐서 중국 ccpp PLA는 마가 진영과는 거의 생사결의 미중 전쟁이고요 글로발리스트 카르텔과는 동상이몽 독일복이 미중 갈등입니다 글로발리스트 카르텔도 지금 내놓고서 친중을 못합니다 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와 같은 막강한 반중을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조중동 같은 국민의힘 일부 세력 세계 각국의 문재인 586 세계 각국의 부패 무기력 좌파 우파는 뭐냐 중국 ccpp LA와 미국의 글로발리스트 카르텔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동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 트럼프 세력은 세계 각국의 보스 애국민중 운동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몸이 여러분 관점이 같으니까 저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미국이 대표하는 미국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나라다 과거로부터 일체에 관한 구질구질한 유산 없이 그때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는 뭐냐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거다 그 미국을 강화하자 주권을 그게 이제 미국의 미국 예외주의 미국의 소명에 관한 자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가라는 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단어 빼고 전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애초에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바꾸면 그게 보스예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국가로 우리나라를 강화해 가야 된다 즉 가치지향이 같다고요 같은 몸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마가 보스 진영의 힘이 좋은 거예요 관점이 같아요 여기는 문재인 586이 중국 공산당과 관점이 같겠어요 시진핑과 틀립니다 서로 등쳐먹고 서로 비굴하게 한쪽에 굽혀갖고 태산이요 우린 동산이요 하면서 어떻게 등쳐가지고 어떻게 돈 만들고 뭐하고 뭐하고 이거지 같지 않다고요 또 이쪽에 조중동이 예를 들어서 마이든 진영과 동일한 이해관계가 아니죠 그쪽이랑 같이 가면은 어쩌고 저쪽에서 자기 돈 대고 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또 때에 따라서는 중국도 칭찬하고 조선 비즈는 한동안 완전히 중국 찬양하는 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미중 간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기사의 95% 이상의 중국 편 들었을걸요 중앙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마에 포켓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또 사실은 중국식 PPLA도 마찬가지죠 대중화질서 해놓고서 중국식 사회주의 해놓고 사실은 엄청나게 부패로 인마에 포켓하고 있는 거죠 재산이 몇 조씩 10조씩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발리스트 카르텔들도 똑같죠 전부 인마에 포켓을 그러면 어떤 진정한 의미의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어디냐 혹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게 어디냐 혹은 네트워크가 지금 막 발생한 데가 어디냐 마가보스 진영이에요 그게 마가보스 진영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이제 W자처럼 생긴 거 저거는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 트럼프 마가 공화당 동맹이에요 저게 거기가 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국 ccppla를 포위하고 있고 한나는 글로벌리스트 카르텔 바이든이 이끄는 거기를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쇠기를 박은 거예요 그 쇠기는 뭐냐 반중 여론이 엄청나 어떤 정치인도 중국 봐주자는 소리를 못해요 이제 그럼 중국 ccppla와 글로벌리스트 카르텔을 분리해 놨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뒤에는 뭐가 튀어 들어오냐 헝가리 폴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심지어는 프랑스 독일까지도 수시로 빅텍 공격하고 수시로 중국 공격하고 이게 막 튀어 들어온다고 인도 타이완 일본 한국만 저 별동대로 안 뛰고 있어요 웬만한 나라 중에 이스라엘 아랍 여기가 별동대죠 세계 각국의 보스 성향의 별동대 기습이 수시로 뒤편을 찌르고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세계대전에서 크게 승부낼 때 딱 이 현상이에요 상대방을 쇠기로 가운데를 쳐갖고 상대방을 둘로 빠갠 다음에 둘 각각을 포위해 놓고 뒤에서 별동대로 쳐버리는 딱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 너무너무 깝깝한데 이렇게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끌어들였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보세요 지금 시진핑은 지금 다 죽어 나자빠진 일로일 때 갖고 지금도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거 만질수록 게임 안 풀려요 근데 그거 안 만지면 자기 권력 날아가니까 끝까지 그거 만지작거리고 있고 마이든이 이끄는 글로발리스트 카르텔은 자기들 내부를 결속을 시켜야 되니까 젠더평등, 역사발살, 기후변화 만지작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해서 자기 진영으로 천만 명 모으면 원래 자기 진영이었던 사람, 자기들의 친화적이었던 사람 3천만 명을 소외시켜서 트럼프 진영, 공화당 진영으로 내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치 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포위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쪽하고 글로발리스트 카르텔 사이에 반중 여론으로 넘나들지 못하게 딱 벽을 쳐버렸잖아요 이게 분열이라고요 끌어들여서 끌어들여서 분열해서 포위한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 뒤에서 별동대 기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포위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각 분야, 각 차원에서 계속해서 글로발리스트 카르텔,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계속 투쟁이 붙고 있고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깝깝하죠 굉장히 깝깝한데 한국은 아직 찬스가 안 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는 사실 지식인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식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분발하고 좀 더 입바른 소리 해주면 씨앗을 좀 더 뿌려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확 각성돼요 그 속도가 빨라요 저는 그것에 좀 희망을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구질구질하지만 그래서 저는 언제 그게 확실해질 거냐 미국에서 이 구도가 이렇게 구도 잡혔어라고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게 올해 말부터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이 구도에서 바이든 진영이 대패하는 게 내년 중간선거라고 봐요 미텀 일렉션 그러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내년 봄이면 이미 다 드러나요 판세가 그때부터 한국이 뒤집어질 거라고요 한국이 뒤집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상황을 이해를 좀 하면 그게 문재인 586만 아니면 좀 더 유의미한 대통령 질 혹은 대통령 짓 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이쪽에서 어마무시하게 푸쉬할 수 있는 씨앗을 지금부터 쫙 박아 나가야 된다 우리 자유시민이 그 씨앗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4.7 보궐선거 자유시민 캠페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후보나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선거 제도 자체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원 참관인 모집 신청해 주십시오 www.lisol.kr.cb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또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순전히 만에 하나 가설적으로라도 가설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중앙선거안이 데이라베이스에서 서버에서 출발해서 서버로 끝납니다 이른바 통합선거인 명부 선거 기록 그러면 만에 하나 가정에서 어떤 흉악한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서울시 보궐선거에 4만 표를 부어넣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서버에 그 서버랑 이게 아구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서버에서 무슨 짓으로 해야 되냐 4만 표를 골라가지고 마음에 안 되는 지들 마음에 안 되는 후보 것만 따로 골라서 빼내고 4만 표를 각각의 동네별 투표함으로 넣는 그런 짓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럼 무슨 짓은 그냥 부어넣는 거라고요 그럼 만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거안이 서버에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 한 사람으로 둔갑하게 돼요 자 이 말 들으시고 나 투표 안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내 투표 확인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표하십시오 이 제 말씀 들은 분은 투표 다 하세요 짓고 나더라도 하세요 투표장에 가세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투표 이후에 전화를 해보세요 지인들한테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표 안 하신 분을 발굴하셔서 한 명이 한 명의 손을 잡고 one to one으로 내 투표 확인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안이 나 투표했어 안 했어 했으면 언제 어디서 했어 자 이 두 개의 캠페인은 4.15 국토본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젊은 변호사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단체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솔 리버티연대와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국자연은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재밌는 벤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유 있는 분만 좀 참여하세요 freeo.com slash v1에 가면 아주 10분 9분짜리 재밌는 소개 동영상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무슨 게시판 1배 같은 게시판에 유튜브를 끌어와서 심잖아요 퍼와갖고 그러면 그 창 속에 창이 뜨죠 유튜브 창이 1배 안에 유튜브 창이 뜨죠 혹은 트위터 안에 유튜브 창이 뜨죠 그러면 이 창 속에 창 박는 걸 아이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아이프레임을 하게 되면 그걸 트위터가 틀은 거거나 1배가 틀은 게 아니에요 공간만 내주면 인터넷 표준에 의해서 공간만 내주면 그걸 유튜브가 틀은 거예요 유튜브가 스트리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가 해놓은 거 아래다가 자막창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오의 자막창이에요 그럼 프리오 사이트 가면 유튜브 동영상 밑에 자막창이 프리오 자막창에 붙어 있어요 동영상은 유튜브가 틀고 있는 거고 자막창은 프리오가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사이 동기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기화에 대한 특허 기술입니다 그럼 이거 있으면 뭐하냐 이러면 일단 원본 동영상을 침해를 안 한 거가 되거든요 원본 동영상 안에는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예요 바깥에서 번역도 하고 설명도 하고 코멘트도 하고 추임새도 넣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바깥을 완전히 풀어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 개의 동영상을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그거를 차례로 불러들여서 그 차례로 불러들이는 순서에 맞춰서 자막이 돌아가서 하나의 근사한 편집범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기술들에 대한 특허예요 벤처다 보니까 100% 성공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또 이게 국제특허라는 건 원래 없고요 다 국가별 특헌데 국가별 특허를 내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진검다리가 있어요 그걸 PCT, Patent Corporation Treaty라 그러는데 PCT 출원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올해 안에 국가별로 아마 올해 안이 될 거예요 내년 초나 국가별로 주요 특허 내거든요 그럼 어떤 데서는 특허되고 어떤 데서는 안 되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한국과 몇 개 국가의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미리 이런 서비스를 딱 성숙시켜서 여기에 이용자가 쫙 모여 있으면 나중에 별 문제 없다고요 나중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제가 권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백모를 비롯해서 저희 국자연화에 관계된 핵심 멤버들이 이 서비스의 기획서부터 여러 가지 깊게 관계했어요 그래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어벤처에 여러분들을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 이게 최저 출자 단위가 130만 원 됩니다 130만 원 묶음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